이 되어서 IOWGCA이 금정위원으로 유축하게 된 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. IOWGCA의 어떤 조직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궁금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한라가 이슬람 국가의 재화나 용적을 수출하자면 한라 팀장을 타박하듯이 아마 우리 이 조직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어떤 정해진 국가의 재화나 용적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정위원들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금정위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. 앞으로 임무수행하면서 많이 부정한 것은 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청장님들에 대해서 집행 후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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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